고등학교 때 전교회장, 부회장도 했어요. 아, 예. 친구들이 계속 나가봐, 나가봐, 나가봐 해서 나가게 됐죠. 남고 관계가? 남고였나요, 남고? 남고였어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남녀공학인데 나눠진 남녀공학이었어요. 남녀공학인데 이제 분반. 남자반, 여자반. 엄청 큰 배를린 장벽 같은 걸로 터져 있고 이쪽은 남학교. 저쪽은 여학교. 멀리서 서로 보이는. 다른 학교네요. 다른 학교들이 예배 시간에 만나요. 예배 시간? 예배. 아, 예배 시간. 로맨스 좀 있습니까? 아, 많죠. 좋은 추억이 있습니까? 좋은 추억이 없었어요. 그때 약간 좀. 이미 또 얼굴이. 제가. 아니, 진짜.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래. 남 얘기 같지 않아서 그래. 네. 로맨스는 저는 그 당시에는 연애는 모르고 진짜 공부밖에 모르는 공바였어요. 공부였어요? 네. 공부밖에 모르는 방법이었어요. 의도처럼 공부했겠죠. 세상에 날 그렇게 만든 거예요, 세상에. 나도. 공부밖에 할 게 없어. 공부만 해서 나중에 저들과 연애해야지. 당연하죠. 캠퍼스 가서. 네. 전교회장 하면서 그렇게 또 학교를 발각 뒤집어 놓은 적도 있어요? 안 봐, 안 봐. 뭔데? 저희 학교에 목사님도 항상 계시고 교장선생님이 예배 보실 때도 있고 그래서 다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암벽등발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가 한 번만 연습을 하자고. 암벽등발? 네. 어디서? 강당 위에서요. 강당 위에서요. 뭐 스파이더맨이냐? 강당 위에서. 강당 위에서. 그 장비들이 다 있었어요. 자엘이랑 그다음에 후크랑 다 있어서 국기봉이랑 이런 거 이용해서 자꾸 하고 내려갔는데 저는 그 시간이 채플 시간인 걸 몰랐어요, 정말로. 내려가서 구공쿵쿵쿵쿵. 네 명이서 다 내려갔죠, 이제 똑같이. 구공쿵쿵쿵쿵. 구공쿵쿵쿵쿵쿵쿵.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구공쿵쿵쿵. 성령이. 네 명이서 쳐보잖아요, 저희가. 어떻게 해. 구공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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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정말 성스러웠죠. 성스러운 안부협동발 한번 했었죠. 아니, 근데 당시 정규 회장 아니였어요? 네. 거의 안 죽고 그냥 사랑하는 것만 해도 축복받을 일이 있어서 정말 성스러웠죠. 성스러운 안보협동반 한 번 했었죠. 아니, 그런데 당시 정규 회장 아니었어요? 네.